아, 부린다. 그치? 아, 멋있다, 멋있다. 야, 완전 감동이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북한산 새해 일출 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북한산입니다. 저희는 일출을 보러 깜깜할 때 올라왔어요. 이곳은 일출을 보러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뻘쩡한 거구나. 저것만 보여드릴게요. 2021년이 밝고 있습니다. 이게 새해가 1년에 두 번씩 오는 느낌이에요. 신정 때, 구정 때. 근데 지금 해의 모습은 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해는 뜨고 있거든요. 뭔가 2020년에 착잡했던 상황도 많았지만, 그 뒤에 해는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진짜 코로나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 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은, 한 번에 타벌할 때, 이곳은 북칭, 나빼한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 뭐지. 따뜻한 모가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일출을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오면서 마을을 지나오는데, 지금, 뭐지. 따뜻한 모가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일출을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오면서 마을을 지나오는데, 그렇게 보니까 설날입니다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다들 그래도 설 음식 장만해서 아침부터 막 준비하시는 거에요 지금 옆에도 다들 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림 같지 않습니까 약간 유화 같은 느낌이 나요 그치 그림 유화 같은 느낌이지 수채화 아니고 2021년 첫 해가 뜨고 있습니다 다들 저 해처럼 따뜻하고 밝고 새로운 그런 나날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치 뭐가 뻘겋게 잘하면 보겠는데 응 와 안 보일 것 같았는데 해가 힘을 내고 있어요 우와 멋있다 아 부린다 그치 아 멋있다 멋있다 동그랗다 와 힘을 내는 구나 어 야 완전 감동이야 PET 이곳은 너무 너무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너무 높은 곳에서 아...멋있다 아 금방 뜬다 해가 이제 동그란 모습을 다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의 일주를 보러 올라왔어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여기 북한산 족두리봉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멋있지? 동해과 백두산이 말로다 또... 경준씨 추워? 너무 추워? 해 보고 어떤 생각 하셨어요? 눈부셔. 눈부셔예요. 자 여러분 저희는 하산 하겠습니다 새해를 보여드려서 즐겁습니다. 저도 덕분에 일출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제 채널에서 더 많이 좋은 음악 많이 들려 드릴게요.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어떻게 꺼는 거야? 내려갈게요. 이거 누룬잖아? 어 그럴 것 같아. 흐린 날씨와 짙은 구름이 가려도 태양은 힘을 내어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해님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